들어가는 스펙셜 또 우리 원수분들한테 상... 오늘! 돌리겠습니다! 원수 감사합니다! 원수씨가 일본어로 한번 소감을 해주세요 아하이 이번에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배우고 또 열심히 배우고 언니들한테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저희는 이 상을 저희 퍼디TV 남효오빠 또 한국에서 저희 이거 생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언니 네 그리고 여기서 저희 신주시연들 죄송합니다 여기서 저희 회사 디논 PD님께서 동백하고 싶은데 저희 퍼디TV 저희 아보 님께서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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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우리 에이아이에 참석하였습니다 한 번 소감을 좀 들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의상이 너무 아름다우신데요. 오늘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이 될까요? 네 오늘의 의상 컨셉은 블랙과 화이트인데 그냥 블랙과 화이트라고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 컨셉은 쿠크입니다. 쿠키 앤 크림. 네 알겠습니다. 아, 뭐지?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네 영상 너무 좋아요. 아, 싫다고. 아, 싫다. 아, 싫다. 아, 싫다. 아, 싫다. 아, 싫다. 아, 싫다. 누굴 주실까요? 쇼파 쇼파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무대가 있습니까?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장기연에 뵙고 올해 또 뵙는데 너무 반가운 꽃 조아이스 정식으로 인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팬분들의 사랑이 없으면 뭔가 좋은 우리 가수분들이 텐션이 따로 줄 수도 있는데 팬분들의 사랑도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예상을 하셔야죠 예상을 하셔야죠 예상을 하셔야죠 우리 원스 여러분들의 사랑도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하나를 드릴 거고요 저랑 가까이 계신 멤버는 제 마이크에 쓰셔도 됩니다 자 우선 우리 원스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상 예상 아 정말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. 네. 오마나. 아. 뭐 하나만 더 질문할까요. 제숙 씨. 그러면은 저희가. 어 우리 또 트와이스를 보고 계신. 부끄럽다 내가 놀라서. 다른 멤버들도 한 마디씩 좀 해주시죠. 아이고. 기다리시면. 네. 함께 고생해 주시는 많은 스태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시간이 더 지날수록. 더 단단해지는 그런 트와이스가 될 테니까. 지켜봐 주세요 원스. 고마워요. 다른 멤버들도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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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렇게 부족한 저희에게 이렇게 큰 사안. 감사합니다. 어. 일단. 저희가 만약에. 어. 1위를 하게 된다면. 저희가 레드립스틱을 바르고. 멤버들에게 뽀뽀를. 하겠. 네. 네. 대화했죠. 네. 저희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